아, 근데 그 숙자. 숙자가 누구예요?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? 하... 사나이라면 한 번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여자야. 아, 우리 숙자. 아, 우리 숙자. 그나저나 우리 유검사님도 빨리 그 사랑의 진정한 짝을 만나야 될 텐데 언제쯤 만나려나? 그 놈이 그 모태 싱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. 그러게 말이다. 으이씨, 고기나 먹어. 네가 그토록 원하던 우리 팀 첫 회식이다. 사랑은 무슨... 난 왜 그 가벼운 위로 이렇게 막 불러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하시네. 숙자. 숙자.